뽀금이의 후원 룰렛 중에는 코스프레 룰렛이 존재한다 갑자기 어느날 뿅 하고 최애 아이 코스프레가 당첨됐어요 근데 최애 아이 코스프레도 좋은데 유튜브 알고리즘 탁이 좀 몇 달 됐다 보니까 그나마 최신 유행하는 낫겠다 라는 생각에 가져왔습니다 안녕 유튜브 구독해 그냥 진행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누구를 좀 초대를 했습니다 용인양님 어서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오늘 커튼집 옛날에 유행하던 외모 몰아주기야 아 그건 아니에요 구미야 진짜 이쁘거든요 아니 좀 표정 좀 하지마 아무튼 요미를 부른 이유는 너 코스프레 아니야? 맞아 제가 원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코스프레 모델로 이제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어 맞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코스프레를 하는 거는 진짜 찐으로 이 캐릭터가 귀엽고 이래서 하는 거야 맞아 그 캐릭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캐릭터랑 똑같아지고 싶어서 했어 무슨 만화를 따라 했어? 난 처음에 이제 보컬로이드 미쿠를 너무 좋아했어 무슨 만화야? 보컬로이드 몰라? 모르겠는데 아 어떻게 생각해야지? 아무튼 오늘 코스프레는 마슈레 마슈라는 주인공 남자입니다 근데 나 진짜 솔직히 말해 나 얘가 남자 캐릭터인지 몰랐다? 모르고 나한테 하죠 얼굴은 킵? 내가 너한테 영상 하나 보여줬잖아 그 코스프레 나는 그게 너무 예쁘길래 여자인 줄 알았어 여자 남자야? 아니 남자인 줄 알려줬어야지 아니 나는 뭐 너 하고 싶다길래 아니 뭐 남캐 코스프레 할 수도 있지 이 생각했지 나는 아니야 몰라? 그니까 일단 뭐부터 해야 돼? 가발만 부터 쓰자 내가 쓰여줄게 어때? 근데 너 그러면 너 나 이런 그림 생각한 건 아니긴 했는데 디 건타 뭐? 아이씨 디 건타 안 닮았어요 남자잖아요 자 근데 아무리 봐도 마슈는 얼굴에 뭐 섀도우를 안 했는데? 근데 이제 얘는 캐릭터고 사람이니까 너 어느 정도 좀 해야 돼 캐릭터가 뭐 화장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냅잘 가발 올리면 걔가 꿈이거든요 아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사람이랑 캐릭터는 다릅니다 근데 일단 뽑으면 코스프레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더 잘생긴 느낌 나게 오케이 오케이 야 너 근데 눈이 대충 나왔다 너 왜 자꾸 와가지고 왜 내 얼굴 가지고 자꾸 뭐라 그래 아니 어떻게 됐어 도영이 화장이나 해 알아두 어 무서운데? 어 무서운데? 아니 눈이 너무 치고 나와가지고 아 웃기지 말고 해봐 근데 너 눈이 진짜 예쁘다 너도 눈이 예뻐 그래? 어 너 근데 웃참하면서 말하냐? 이 새끼 말하는데 웃참하면서 웃이 예뻐 어떻게 말해? 나 나름 그래도 찐으로 꾸미면 진짜 예쁜 편이다 나 말했잖아 너 예쁘다고 진짜? 못생긴 사람 특징 자기가 꾸미면 진심 이쁘다고 주의의 호소함 잘 안 했어요 응? 저기가 저게 아 그 지금 입냄새랑 호래비 냄새 때문에 죽을 맛 있지 않으신가요? 목주름에 띵데도 상해서 냄새 많이 날텐데 아 이거 집중 좀 합시다 여러분 어묵찌가 입 묻지 마세요 우리 사람이 다 썩어서 냄새 날 수도 있어요 공유도 여자에요 여러분 아 그깐 내가 그 말을 자꾸 달고 살게 된다니까 나 궁금해 공유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? 나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야 어? 너 연애 중이라고? 나는 한 번도 남자친구 없어 본 적은 없어 남친 공개도 했는데 뭐 하는 분이셔 남자친구 분은? 자기야 그거 말하면 어떡해 아 유사 연애하고 있어 아 너 그러면은 진짜 팬들 관리 잘 해야겠다 근데 남자 두인공 하려면 잘생기긴 해야 되는 거 같아 맞아 그러면 두덤만 오빠라고 있거든요 슬픔 자주 오는 오빠들이 너 오빠도 그 오빠도 속 저렴한다며 뭐 이런단 말이야 너는 무슨... 자 이제 번개 그릴게요 슬픔 다 잘못 선택했다 예쁘게 될 줄 알았는데 난 너가 예쁘게 해줄 거야 근데 이제 그 예쁘게도 헤어너리라는 게 있잖아 새끼 약간 예쁘다며 샤딩을 할 거예요? 조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 새끼 자꾸 살금살금 넣는다 구미가 너무 맛있게 받았어서 그래요 나 이런 식으로 빡세게 안 해도 아 근데 이제 캐릭터가 보니까 좀 많이 빡세고요 오 진짜 뭔가 있어 보여요 그치? 너 좀 약간 대포하는 거 같아? 전문성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 턱 쉐딩하기 아니라 목주름을 없애야 해요 그건 좀 없애기가 힘들어요 아니 없어요 이제 가발 쓰면 되나요? 옷부터 입을까? 아 근데 내가 저런 자켓이 없을 거 같은데 근데 일단은 진짜 실제 마슐 오 마슐 의상 오 마슐 의상 오 야 얘 정리하니까 괜찮은데? 오 잠깐만 거울 보고 싶어 눈 느낌이 너무 이상한데 진짜 그래?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? 오 드디어 야 이거 학교 폭력 아 미안해 내가 아 여미야 미안해 이렇게? 됐다 어? 잠깐만 아니야 올 리세팅 할 거야 그냥 너무 못생겼잖아 아니야 살릴 수 있어요 아 진짜? 아! 아니 턱은 왜 집어넣는데 서로 당황스러운 살리자 서로 당황스러운 빠르게 생겼잖아 아니 님들아 근데 야 좀 살려줘 얘가 자꾸 저 올가메요 뱀이야 뭐야 오 미안해 미안해 야 미안해 잘 맞혀놨는데 괜찮다 괜찮아? 오 뭐야 오 나쁘지 않은데? 오 우리 이제 망토를 해볼까? 오 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기다 오 괜찮은데? 오 근데 좀 잘생긴 거 같기도 하고 남편인지 모르고 해봤는데 예쁜 거 같아 오 근데 너무 나 아닌 거 같아 뭔가 진짜 손 보여주지마 아 지금 진짜 내 모양이 우리 브링뱅뱅 한번 해볼까 이제? 어 좋아 혹시 태보도 한번 쳐주면 안 되나요? 태보도 오늘 방송 콘셉트에 안 맞아서요 맞아요 근데 나 뭔가 내 스스로 약간 성 정체성으로 혼란이 와 목소리도 남자로 내야 될 거 같아 안녕하세요 뽀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뽀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뽀우미입니다 번호 정말 똑같이 아 왜 이걸 틀냐고 잘생겼다는데? 잘생긴 그럼 나 같은 남자가 사귀자고 하면 어떡해 이거만 상상인 거 같아 설렛는데 오늘은 내 설렛기 어? 아 이거를? 아 손클렌즈 너무 불편해 뭔가 안 보여 너 눈이 렌즈보다 더 둥근 거 같아 어? 아 이거 빼도 돼? 어 빼도 돼 빼도 돼 이제 코스프 잘했잖아 그치 이제 끝났잖아 깜빡이 좀 나 너무 뭔가 벌거벗은 느낌이 들거든? 나도 근데 여자라니까 해봐 하흑 하흑 하 하 하